한 판만 더겠지 나도 해! 빠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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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사기죠? 죽음방지고거라 개사기죠? 먹구름 지난 턴 이후가 뭐야? 개사기 개사기 아까 당한거 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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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흑확산 이거 좋은데 근데 적이야 어? 이거 어? 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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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되요 비라니 아 뭐야 세트 아니야? 세트 파티 담래용 토템 이거 좋나요? 구려 보이는데요? 원앙설러래 원앙설러 이건 그냥 발견만 해도 좋은데? 아 펄하 세술 어 이것도 좋은데? 끌도 좋은데? 끌이 진짜 좋더라 끌이 진짜 빡두름 너무 환생이구나 3831 나쁘지 않은데? 좋은가? 5시 반으로 바뀌었다고? 여기서도 1시간 걸리네 4시에는 가야겠는데? 여기선 뭐 튀어나오게 못하네요 이거 너무 사기다 세장도 보고 한장은 심지어 못내게 하고 손해도 안보고 이건 걸어 근데 이거 공원용도 좋은데? 진위 workshop 미장 장착하고 있을 때 과부하에 걸리면 강화됩니다 어 이거 좋은데 1일 때 어 피라냐 이거 좋아요 3이 무난한 어 다토텐 나왔다 다시죠 정량이 좀 있긴 한데 어 이거 뭐야 그것도 좋은데 아 다토템 좋은데 이건 발견이 발견을 시키는 게 말이 안 돼 어 나왔다 넵툰 룩의 룬의 명령 과부하가 하나 둘 과부하가 잘 안되는데 일단 요거 할게 근데 이 코가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다 폐보충이라 사코 하나 갈까 억지사코 폐보충이라서 억지사코 나쁘지 않은데 억지사코 하자 바로 과부하 어 만석공예 이거 아까 개사기 인자 아 이거 개사기 이거 나쁘지 않은데 과부하 카드 어 룰이 좋아요 어 어울려 근데 1코에 뭐야 아 과부하구나 1이 맞아 보인다고 끓이거든요 하수인 뽑고 2,3짜리 나올 수 있어 하수인 하수인이 무거운 게 별로 없는데 두루마리 하겠습니다 오 이거 좋은데 어 그림자 그림자 하자 피가 파열과죽 과거에 별론데요 토템 토템 갯 깔고 피의 욕망 피의 욕망 진짜 노는데 도발 도발 그냥 도발을 하나 깔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양초 응원객 이거 좋은 거 어 인양이다 이 코 너무 많아 오 이거 좋아 기다려 요것도 좋은데? 변형된 하우 이게 좋다고요? 이게 좋다고요? 이게 좋다고요? 이냥 어 이거 사기인데? 어 토템하고 어울려 어 이거 좋아 든든한데요? 아 적도 걸려요? 아군인데요? 무작위 아군인데 어 이거 좋아 어 이거 좋아 이게 좋다고요? 아군요? 어 죽음의 속성 암흑 자연 두개인데? 두개 삼사 됐다 끝났다 한판 한두판만 돌려볼게요 개폐하겠다 닌 베텐데 안가도 되는? 4시에 가면 돼 4시 10분에 라고 하면 됩니다 수공이 옛날에 있어가지고 전 아 발견해야겠다 아 반가워 냉동창고도 좋은데 춤춰라 벌레같은 놈들 쇼콩 장착해놓기? 장착해놓기? 도발 장착해놓기 소련도 이거 하나 들어오니까 OBS 또 꺼졌네 도끼를 느껴라 내 도끼를 느껴라 내 도끼를 느껴라 나 양초 등등다 빠진다 띨 한 가 bit 에어 음룔 음료 빨리 조금만 기다렸으면 개쉐리야 맛좀봐라 이 개쉐리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지나가? 빨리 내는게 없어서 꼬렇치 꼬렇치 도발 까주고 합니다 괜찮아 다음에 도발 나와 다음에 도발 나와 다음에 도발 나와 괜찮아 다음에 도발 나와 괜찮아 다음에 도발 나와 쏟고 오케 요걸로 처리를 빨리 하는게 나을거 같죠 요거랑 요거 세트로 다 불어주마 요렇게 하면 두개밖에 안되고 요거 교환하고 요렇게 요렇게 하면 두개 요거 요렇게 교환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이득교환 안하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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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겠지? 아 잡겠죠 이걸로 이걸로 한 다음에 지나가진 않겠죠 잡겠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 때문에 어차피 못 나는 죽는거네 오케이 오케이 아 석공이지 아 석공이야 석공 오케이 도발인가요 아니네 돌려봐야겠는데 이거 도발 나오면 찰수 있는데 이걸로 칠수도 있죠 요렇게 요렇게 칠수도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거기서 사가 죽을수도 있죠 이 새끼 좀 하는데 우리 새끼 좀 해 여러분 내가 라그를 너무 급하게 했나봐 아 개빡 돌아 아니 근데 그거 라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 나오는거 그게 그게 마리아 방구야 시체 써가지고 시원 사라지지도 않고 무슨 자군보다 더 좋아 누구도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아 그 끈질긴 감시관이로군요 어디가자 어디가자 너 이거 다 했어? 하고 가셨어 바로 바로 없어? 여러분 반갑다 침입자여 엄마가 침입자여 안 물어 그냥 할거야 할 필요 없어? 어 이것도 좋은데? 미친거 아니야 이거? 리알 네 진화시켜? 근데 진화시키자면 아깝잖아 안아까워야지 근데 칼쓰임은 칼쓰인데도 좋아요 칼쓰임이 딱 껴았났네 어 무지하게 아고년들이 아 파파라칩 해야겠다 아 킹키르킹킹킹사붐 빨리 잡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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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테녀 4시 10분 10분에서 15분 에이적이야 이줘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좋다는거 아냐 그치 헉 아 아 아 아 아 진화시켜? 근데 이거 너무 사기야 아니 이게 1코라는게 말이 안돼 하수인 투기장 하수인 교환에서 1코가 다 조져놨어 어떻게 1코지 이게? 그것도 내가 하고싶을때 쓰는 1코의 3번 진화를 내가 하고싶을때 한다? 그건 개지랄이거든요 사실 티란데 왜 저렇게 됐어요 왜 엇나갔어 만 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날 귀찮게 하는구나 왜 저래요? 티란데 너무 구린데 이거 왜 뽑았지? 오 사기인데? 돌장애 돌장애는 제대로 썩을지 못했네 보일때부터 들었다고 배폭탄? 좋아요? 심혜의 속삭임은 어때? 아 내꺼구나 이걸로 뽑은다음에 요걸로 개빡 돌게 하는거죠 음 니가 현장 청소? 현장 청소는 뭐야? 어? 이런게 어딨어 내 드로우 무효시키고 미친 카드 나머지 다 다 좋았나? 어? 너답게 행동해 나 도발을 생기도록 할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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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만석공연해야겠다 아 피라냐는 쪽팔려서 안해야겠다 뭐야 이거 생각해볼까 개사기잖아 뭐야 이거 좀 심심한데 뭐야 뷔폭을 지금 써? 아니면 이걸 해서 피읍하고 요고랑 요고랑 내는 방법이 있긴 해요. 아니면은 그냥 요고하고. 그냥 이것도 좋은데. 근데 얘랑 같이 쓰고 싶어. 군용으로. 바로 얘도 되고. 요고 피라냐에다가 요고 씌울 수도 있어. 뻘렁하지? 피날레 안써? 뭐? 아 한꺼번에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 양초 근본다 티라마 지키기 손패 너무 약한데? 손패 너무 약한데? 약간 디테일이 있어요 노란색에는 배경 뒤에가 오 오 오 오 오 펜심 경쟁이 너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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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심 경쟁이 기준 펜심 경쟁 펜심 경쟁 아, 두개다? 아, 두개다? 석자, 맞다 이거 석자 아, 그치 there! 지금? 그치 어떤 이유는? 왜 이럴 요걸로 안채워. 요걸로 쳐. 오닉으로. 아. 데콜루. 오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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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박아볼까요? 박아보고 비폭탄 하나 쓸까? 오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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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펜싱경증으로 먹었어야 됐나? 아 요거라 요거 편신경증 해야되니까 요거부터 쓸게요 아군한테 쓸 생각을 하냐구요? 굳이? 뭐를? 이거를? 뭐, 뭔 말이야? 오우 아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으 으 근데 피읍이 달려서 잡긴 잡아야될거같애 영능을 계속 눌러주라고? 아 요거하고 영능? 어 그렇게 했어도 됐겠다 요거하고 영능 근데 그렇게 하면은 딱 10댐이라 힐하면 또 살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비밀로 나가신다 계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거 없는거 같거든요 광역기 아 하나하나 한땀한땀 제압하잖아 지금 근데 미리 까야 명치로 치지 펜싱경쟁 처치하고 피날래 근데 펜싱경쟁으로 해도 되잖아 아 피차사는데 이거 치고 아 이게 안되네 얘가 안되네 얘밖에 안들어오네 어 뭐야 안되는구나 그럼 얘만 얘만 가져와 안되네 안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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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싱경쟁 밖에 없어 펜싱경쟁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가 팔코 칠코였으면 오히려 더 까다로웠을듯 영랭하고 섞을 수 있으니깐 오히려 아 악사는 하긴 되겠지 몇 개를 뽑아 전설인데 어떻게 세 개를 뽑아요? 아 교체하는구나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구나 난 왜 계속 나오나 했네 정리할까요? 정리하고 이거 틈이 나와도 될까요? 정리하고 이거 틈이 나와도 될까요? 정리하다가 저게 완전 좋은 것 같은데 이득교환하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수빈pee 여하 흠 이득교환하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ㄷㄷ 3 4 아 아 이브 끊어버릴까 지금 이슬도 있거든 그래서 다양한 자르는게 낫거든 이거 한 번 내려보자 그거 할래? 이거 잡아주면 안될거 같애 근데 얘가 이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근데 안 잡으면 얘가 박잖아 오케이 말이 안돼 이 카드도 말이 안돼 안그러면 필드를 비벼줘가지고 그치? 근데 얘가 또 강화시키는걸 또 넣어가지고 지금 계속 좋은것만 나오거든 얘 하수인 안나왔나보다 그래서 차마 못내나봐 하수인이 없어서 못내는거 같은데? 잡히면은 그냥 끝나니까 마법인거 같은데 하나 하수인 아싸 이거 왜 냈지? 정말 깊이 장수했어요 중동구역이에요 없애버려나 중동구역이에요 내 집안까? 진짜 웃겨왔다 한파만 한파만 더 돌리지마 아.. 걸렸네 그럼 해야죠 빠시 빠시 얘를 못봤다 네툰론의 명령 아.. 돌장인 돌장인 제코.. 제코스테 나오면 진짜 사기야 지금 계속 제코스테 나와 반갑다 심입자여 제코스테 아.. 어.. 지랄시작 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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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사울루스 필드 다 잡아야되는데 ged이그러 야... 극퍽 흐흡 흐흡 흐흑 흐흡 흐윽 흑 흑 시작한다 시작한다 어? 진짜 안시켜? 1,2,3,4,5,6 백살루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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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돌진 2개 이거 잡아야 돼. 안 그럼 또 지나요 잡고 요고 요고 요고를 잡고 두개 전설 보자 이걸 뽑아서 데미지 계산이 안됐지? 1번밖에 없는데? 습관 estas 진화? 어? 진화로 안해? 얘는 진화할법 하지 않나요? ㄷㄷ 아 장소 쿨타임 지금 못써요? 아 쓰라는 돌진이 있어가지고 이거 빨리 내는게 낫겠지? 음 아 아 그러면 으 앗 으 으 으 으 으 ㄷㄷ 빨끄빨끄 빨끄빨끄 하나 범퍼 빨끄빨끄 하지만 나는 토템이 2에요 ㄱㄷ ㄱㄷ ㄷㄷ 곰か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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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ont 오우 씨, 사기인데? 아 이게 다 죽으면 되겠구나 빠끄 지도구 우석이로 진화하지 마세요 더 약해진답니더 나 이거 쓰기 싫은데? 더 약해진답니더 아 비주얼 비주얼 목과나끼리 다 불어주마 다 불어주마 재복한답니더 그는 뭐 같게 그는 뭐 같게 그는 뭐.. 집에서 하니까 너무 버벅거리는거 같아 세스를..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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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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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omi 무슨.. 그는.. 니 행당한 건 아니겠져.. 오 ノ 고생 Micha 안 되겠다 아 다 써야겠다 용의자 줄 세우려면 아 분열시켜야겠다 아 이번에도 내가 이겨야겠다 어 집으로 보내줘야겠다 저번에 하던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깔끔해요 트위치 트위치 끊기면 다시 또 돌아갑니다 트위치가 제일 먼저 튕겨질 수 있습니다 엘룽이여 저에게 힘을 주소서 야 이거 돌장인 왜이렇게 나와 이거 뭐야 무조칼사코에 나오면 진짜 사기인데 그 동전을 아낄까 3코에 할게 없는데 3코에 그냥 2코대 찾았죠 찾았죠 엘룽이 엘룽이 이거 왜 해? 요거 잡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 나 양초 흔들린다 나 양초 흔들린다 왜냐면 한 대 쳐려면은 그게 있잖아 나 양초 흔들린다 너답게 행동해 하나 때리면 광역기 맞을수도 있어서 안쫘지 아 좋은거였네 뭐야 감히 이득볼라그래 이거 치고 이거 치면은 되는데 다 회복되는데 어 어 푸쉬를 오케이 오케이 푸쉬를 아싸 좀 아끼기 폐 아끼기 모선 폐 아끼기 턱 부리네? 제가 오오오오오오으 한 마리가 덜 나왔어 크기가 전에끼 안보이네 덱트레커 안보여요? 제꺼? 아 제꺼 안보이나 보구나 덱트레커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방법이 없네 내 도끼를 느껴라 쟤 개사기야 이거 그니까 4코의 돌장인이 자꾸 나온다 나 지금까지 계속 다섯판 하면서 다섯판 다 핸드의 돌장인 혹은 칼 돌장인 뽑음 내 덱트레커 여기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투컴 아니면 나오기 힘든거 같은데 여군주 바시 그 상대는 리치왕 ㄴㄱ ㄴ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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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개사기 이것도 개사기 개사기 뭐야 이거 응 이거 사기인데 개사기 습사기 출사카드 지금 다 사기인 것 같아 개사기 이끼야지 이게 아라크릴보다 좋은거 아니냐고? 개좋죠 근데 이걸 냈기때문에 진화할까봐 딴거 묻는거죠 유도한거죠 유도 코스트가 남았잖아 빙하진군이 좋겠는데? 빙하진군이 좋겠는데? 변신시켜? 어? 근데 피 아프게 함 1피 더 뭐야 이거 개작이잖아 아 아 아니 지랄도 아니 이걸 그냥 깔아도 상관없다 이거지 뭔가 좀 아쉽다 아쉽지 희채가 너무 많이 나와 돌장인은 이거 해야겠는데 끌 돌장인 끌 요거 뭐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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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분노의 수학자인 이유를 알고 싶은 모양이지 펼쳐야 되겠다 이게 돌장애인지 아 근데 시체가 너무 많이 나와 투기장애에서 이거 좀 어?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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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두개하고 요거 쏘고 요거 하면 11, 14 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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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장이 개사기에요 봐봐 지금 나 다 사기만 골랐어 1코 진흙웅덩이 사기죠 성남 먹구름 두개 사기죠 조각룡 끌 돌장이 나고 연합하면 개사기죠 돌장이 또 나왔어 쥐졌다 넌 이것도 사기죠 뭐야 이건 개사기잖아 발견하고 주문을 줄여? 이거하고 동전 이거 비룡하는 건 어떨까? 그리고 돌장인 구렬? 근데 어차피 애가 충전해주죠 하나씩 아 아 하아 지랄시랄다 근데 얘는 안죽이면 너 곤란할텐데 괜찮아? 오 오 태도 보충하고 태도 보충하고 어쩔래 너 이거 어쩔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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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기엔 어떡할래 빙결 애지간히 했으면 좋겠는데 어? 공연 비취 비룡 있어요 조심 gleichzeitig 못 권했게 다 써먹고 변신 동화되거나 죽어라 오케이 지불 오색 정령 카드로 잃고 줄였어요 또 개빡돌개 이제 좀 이거 음악광을 좀 써서 음악광 1 1 2 3 4 음악광 돌장인 구르는 돌 해도 되고 음악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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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지말까 음악 음악광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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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만석공연까지 한나 더 좀 아쉽다 요거 좀 진화시켜보고싶은데 칠로 아 아쉽다 얘 악마 아냐 언데드 7월 시작 선택할게 많군 아쉽다 아쉽다 아 9는 20이거구나 뭔데 이거 아까 보여요 이거 아 마법을 20코어 할 수 있다고 어 괜찮은데 폭발의 룬이 있잖아 아닌데 없잖아 그냥 때려도 되네 오아시스 아군 있네 그리고 어? 폭발을 이러나 입을 내볼까? 마법차다 멋있는데 오케이 힙 힙 힙스터로 지진 힙스터로 지진 아 힙스터로 지진 힙스터로 지진 또 하나 힙스터로 지진 힙스터로 지진 휴각이라고? 아 그러네? 안돼 괜찮아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 아 안되네 씨발 여기 얘를 때리면 안됐네 오케잇 어 도발까지? 좋아요 내가 몸을 너무 안아꼈나? 이거 그냥 이걸 치면 치면은 오해시스 아군 아 광역 있나? 그냥 교환을 해버리네? 어? 얘를 빨리 잡아야 명치를 치니까 논 하나 잡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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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면은 오래된다. 동일한 장면을 상쾌하게 합니다. 전혀 안전하네. Historically, 전퇴하게 가면 더 잘 어울린다. 나는 엠이의 희망을 다 만들었다. 일단 요걸로 잡아볼게요 일단 일단 잡아볼게요 얼리기만 막으면 되거든 아 뭐야 이거 데미지잖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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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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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ㅓㅊ 하아.. 아까 용이 잡았어 어 막 지가 막 뚫어주네? 이거 쏘고나서 되지? 차단? 아 차단.. 그럼 요거 안 낼래.. 어? 내버렸네? 오 이거 어때? 아 마차일수도 있잖아 에? 왜? 아니.. 왜.. talм 귤정? 귤정 차단된다매 차단마법 아 이걸 새로 깔았잖아요 마법을 맞추면되죠? 휘어져 들어가면서 슬라이드로 맞추면되죠? 요건 제가 질수도있었는데 실력으로 비빔 9는 20 슬라이더로 미끄러지듯이 용이 많이 창피했음? 뭐 어떤 용 8 피 날래요? 그게 왜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럽다는건지 이런거 하나하나로 부끄러우면 세상 못살아 내가 만석공연도 하나 하나 뽑았고 영능서순 못살아 정해졌죠? 정해졌죠? 정해졌다 저런 하나 한 2 이 근데 무기를 지키는 건 별로야 얘가 진짜 사기거든 어쩔건데 3코부터 버프 바른다? 아 뭐야 이거? 오케이 버프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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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뺐어 붙여줘 붙여줘 토템천국 토템천국 불신지옥 뒤졌다 넌 토템천국 불신지옥 근데 뭐 이런 3코야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왕축보다 더 좋잖아 지랄한다 지랄다 뭐야 이거 이거 좋아? 빠지지긴 것 같은데? 나는? 어차피 이 풀 풀 손 꽉 차 아이 손 꽉 차 지랄 마세요 이거는 자꾸 오케이 오케 도발 하나만 신병을 잡는게 낫겠지? 오케이 이건 이겨두 스트리머스로서 졌음 네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 아 뭔데 이게 아 굉장히 자증나네 하나는 잡자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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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까자 아 개빡돌아 아 힐투 힐투 있으면 든든하다 아 뭔데 카드가? 아니 버프가 이건 아니 자연쓰음 이건 아니 오케 당해봐 오케 잘나왔다 6코 최강 꿀주먹 5코 5사 나쁘지않고 3 오케 넌 뭔데 그니까 어쨌든 바로 넉 네 마법 천문이라고 뭐야!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근데 스트리머로선 이겼다 그죠? 이거뭐야? 지혜성서는뭐야? 아 이거 또 계속 갖고는거야? 아 킬가? 9 14 아 그러네? 어 뭐야 5 스트리머로서 이겼죠? 아 뭘 자꾸 개못했대 잘했는데 못했는데 어떻게 이겨 이게 있었어? 나 이게 있는지도 몰랐네 아 이거 개사기 이거 진짜 너무 개사기야 체력 또 5야? 또 하필이면 그니까 이게 사실상 2 5 1 1이야 아 물론 4코 겠지만 동전 쓰고 그냥 나가도 돼요 아 근데 버프가 확실히 많다 성기사가 아 초반에 좀 4개 들어감 이거 주위바가 어울리죠? 그럴듯한 변장하고 아 3개 들어갔다고? 아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이거 왜 쳤을까? 이의가 있어서 그런가? 이거 왜 쳤을까? 이의가 있어서 그런가? 3호는 뭐야? 뭐야 이거 3코야? 개사기인데? 아 이거 근데 쓸 일이 없더라 이거 용의자 줄 세우기 좀 쓸 일이 없어 네 에휴 사유신 속공 이걸 죽이고 그냥 3,4를 만들걸 그랬나? 칠풍없고 기계없고 내 도끼를 느껴라. 버프가 발릴까? 겸손? 내 도끼를 느껴라. 오케이. 여기다 걸면은 부시고 광역 그쵸? 여기 하나 더 깔면 두다다다다. 오케이. 몇 개? 다섯 개. 오케이. 깔어 깔어. 오케이. 열? 딱 열 개?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걸 한 대 때리고. 뿌다다다다. 이렇게 똑같은. 뭐야? 뭐야? 음 음 지나시킬까? 시간이 없다 어? 텐사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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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어? 피날레 된다고요? 피날레가 뭔데? 어디에 피날레 피날레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떤 피날레 피날레가 없잖아 아 이걸 내고 갖고와서 하라고? 이렇게 해도 이기는데? 피날레 아니 자꾸 빡대가리라 그래요 잘하는데 잘하잖아 잘하는데 왜 빡대가리라고 하냐고 님들이고 해가지고 8승하는거 쉬울거 같아요? 쉽지 않아요 어? 옛날에 유현진 선수 알아요? 그 선수는 딱 이길만큼만 던져요 왜냐하면 하나가 그때 약팀이어가지고 체력 보존도 하고 이런걸 해야기 때문에 딱 이길만큼만 아 이것도 갈아야될거 같은데 아 이것도 갈아야될거 같은데 오케 갈아야될거에요 갈아야될거에요 엉덩이까지 갈아야될거에요 엉덩이까지 갈아야될거에요 아 이거 왜 버프안해줬어요? 그쵸? 내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거 해봤죠 과부하 걸리면 요거 어차피 못나가고 이거하고 이거하면은 그쵸? 왜냐면 다음에 요걸 내야돼 그래야 요걸 내야 이게되고 그래야 이걸 내야 이게되고 그래야 요걸 내야될거에요 알아서 피해라 아침이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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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아! 잘못했네? 2댐을 왜 더 받았지? 내 마음이에요. 2댐 더 받는거 내 마음이야. 2댐 더 받은거 내 마음이야. 그런 날 있잖아요. 아 이거 개사귀야. 이거 진짜. 근데 이거 광역기는 없었거든? 이걸로 째도 될 것 같애 어 여기다 먼동먼 아 다음 6코를 못 내네 안 돼 아 여기 걸리지 광역기 없었거든? 분명히 없었어 없지? 없지? 굴루는 돌 이것 때문에 굴루는 돌이 생겼죠? 이것도 좋은데 용문 내가 선기사 카드를 뽑아버렸거든? 저 용문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어 이거 왜 안 돼?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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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신성화 찾았을 거야 근데 신성화 4코 쓰고 괜찮아 괜찮아 근데 얘가 6댐 줬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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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보다 더한 갈증 도발 비룡 도발 비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싸 깔쌈하고 오케이 광역기 없죠 깔쌈하죠 어 뭐지 그리고 음 호들갑 떨지 마세요. 당연히 하는 거니까 돌 장인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니까 펀딩해서 이기네? 헤이러들의 그 억가 귀동화되지 않겠습니다. 아 이쯤 오니까 이제 주술사네 상대는 라스타칸 내가 바로 왕라스타칸이다 니놈은 여기까지다 끝났다 끝났다 반갑다 침입자여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났다 반갑다 이걸 내걸 그랬나봐 그래야 얘가 좀 잡아주지 그치 그래야 내가 삼커에 딱 피라냐에 밀려꾼을 했는데 이 정도면 교환해줄만 하지않나? 게임 소리야? 게임 소리야? 이건 잡아야 될텐데 이거 지킬려면 지금 유튜브 끊겼다고 알림 온 거요 차보? 차보? 야 쭈충하지 마라 아아악 ying 타임바닥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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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빙글빙글을 해야 되나? 자, 이거 Video! 아, 라그보단 나왜냐면 체력을 쓰잖아 얘가 아! 흠 아 앗, 시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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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진 하나 있으니까 아 근데 때리는 얘가 소환하네 요거를 찾아야 될까 태워 그냥 태워 시야껏 시간이 없다 10장 버텨 아 쫄리죠 쫄리죠 그만하지 여기 찾으면 돼 잠깐만 이걸 도발 까는게 날까요 도발 까는게 날까요 요게 날까요 힙스터 혈기 힐 힙스터 혈기 힐 칼린돌아 팔루제가 더 좋아 어 어 힙스터 혈기 힐 힙스터 혈기 힐 힙스터 혈기 힐 힙스터 혈기 힐 에어어 사기쳤어 저새끼가 자야지 이제 양심을 쓰면 아 근데 사기들이 많아? 사기꾼들이 많죠? 개빡 돌게?